아신거죠? 차길령의 수학 퀴즈쇼 총상금 100만원 자, 개그맨 뉴대산씨하고 저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첫방송이요 6월 14일, 다음주 월요일이죠 저녁 7시에서 7시 30분까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저희가 퀴즈를 푸는데요 총상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자, 상품권으로 드리고요 참여 대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유튜브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냥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여기다 딱 띄워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문제를 딱 띄웠다 문제 공개를 하면 무조건 우리는 댓글 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일단 그냥 댓글에 바로 그냥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댓글에 올리신 분을 저희가 당첨자로 발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해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번 문제가 끝나면 또 바로 2번 문제 공개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되겠죠 자, 예시문항이에요 예시문항 이런 문제를 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냥은 이 정도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이요 뇌의 잠재력의 10%만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1%만 더 써서 우리의 포텐셜을 한번 터트려 봅시다 그리고 아까 그런 문제를 많이 풀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학생부터 어른까지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신나게 풀 수 있는 퀴즈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월요일 첫 방송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